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여독의 이철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9년 2회 수질환경기사 총평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았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가 계산 문제하고 이론적인 문제가 또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한번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 우리 첫번째 우리 그 2019년 2회 수질환경기사 문제를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 그 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론에 총 어쨌든 수 문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테마를 이렇게 7개로 잡았어요 우리 예문사 교재 보시면 크게 테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테마는 이제 수질환경기초 두번째는 물의 특성 및 오염원 세번째 테마는 수질환경기초 종류 및 수질환경기초 배출원 그 다음에 수자원의 특성 수질화학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수중생물학 그 다음에 일곱번째 수자원관리 이렇게 7개의 큰 테마를 한번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제가 나온거냐면 천체 우리 20문항 중에서 계산문제가 계론해서 7문항이 나왔구요 나머지는 어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가 13문제가 출자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계산문제를 표시했냐면 요렇게 수질환경기초 지표 중에 이렇게 보시면 4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3문제가 계산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요렇게 지금 출자됩니다 또 보시면 좀 우리 많은 부분이 지금 보시면 요기 수자원관리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한 4문제 정도 안팎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6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많이 나온게 어디에요 호수부분이 많이 나왔죠 호수부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호수부에서 1문제 또 많으면 2문제였는데 이게 좀 오버가 된겁니다 예 이게 대 어디 나와요 이게 세번째 테마에 수질활물치 종류 및 수질활물치 배출원 요기에서 보통 1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우리 2019년 2회 때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시면 우리 수질환경기초 요것도 보시면 우리가 2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시험을 3번 보죠 보통 2번 정도마다 1문제 정도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쵸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다 대부분 나올 만큼 나왔는데 지금 이 호수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질활물치 종류 및 수질활물치 배출원 요 부분에 한두 문제 정도가 공통 추가가 돼야 되는게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면 계시는데 전체적인 7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나 뭐야 수질활물치 지표에요 수질활물치 지표 우리 수질활물치 지표는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산소라든가 그 다음에 BOD라든가 COD라든가 경도와 알카리도 그쵸 요런 내용 콜로이드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질활물치 지표를 한번 잡았는데 요기에서 계산 문제가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아마 저한테 수업을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네 문제를 딱 찍어놓고 요기서는 한 문제에 꼭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계산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수질 기초화학도 대부분 우리가 화학이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물질이동에 대한 문제도 계산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수질화학에서 아홉 문제가 나왔는데 몇 문제가 지금 일곱 문제 일곱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수질화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요 계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수자원 관리 즉 하천 호수 해수 요거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요렇게 아마 정리하고 아마 맨 마지막에 제가 농축이라고도 한번 뺐잖아요 생물 농축 요거는 우리 교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수중 생물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물 농축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한 17문제 18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로는 요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우리 상하수도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 하고 하수도로 나뉘어지는데 상수도에도 지금 나온 거는 9문제가 나왔고요 하수도에서는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어떤 거 10, 20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많든 어떤 시험할 때는 상수도가 많을 때가 있고요 어떤 시험에서 하수도가 많을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서 많이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보통 11문제에서 9문제가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을 때는 12문제 8문제 그렇죠? 보통 우리가 11문제 9문제 그렇죠? 보통 10문제 10문제 보통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어디에도 많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없어요 그렇죠?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 합류식에서 우수량 구하는 거 있죠? 360분의 1 CIA 그래서 요 문제 꼭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매닝공식인데 매닝공식에서 어떤 거 구하는 거예요? 매닝공식 자체는 유속을 구하는 건데 그렇죠? 유속을 구하는 공식인데 거기에 우리 면적을 구하게 만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체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계산문제였고 나머지는 이론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도 테마를 4개로 한번 잡았습니다 상수도에서 2개 하수도에서 2개 하수도는 하나고 마지막에 펌프장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우리 상수도에서 보시면 기본 계획 여기서부터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업 및 집수시설은 보통 세 문제 정도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도수시설 한 문제 그 다음에 정수시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수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수 및 배수 급수시설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나와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이제 기본 계획에서 그렇죠 계획 우수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나왔던 우리가 계속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의 관거시설 3문제 그 다음에 펌프장 펌프장에서 3문제 그래서 지금 이 상하수도 문제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는 접촉산화법이라든가 하수 슬러지 계량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으면 아마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만 빼고는요 두 문제만 빼고는 다 우리 교재에 있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유형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가 있을 정도까지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이렇게 상하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방지기술이 되는 거죠 방지기술이 보통 보시면 2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7문항이 나왔습니다 7문항이 나왔고 근데 우리 이것도 테마가 우리가 7개 테마로 나뉘었죠 보통 보시면 수처리 계획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물리적 처리 시설 전에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레온을 주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면적 부하라든가 POD 부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 문제를 다뤘었던 거죠 그 문제가 다 나왔죠 네 문제나 그렇죠 네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리적 처리에서 우리가 한 문제 화학적 처리에서 한 문제 원래 물리적 처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맞는데 화학적 처리에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처리에서도 이게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살짝 살짝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에서도 보시면 표준화성 셀러지법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혐기성 처리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 그래서 어땠는 우리 혐기성 처리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고 부착 생물 맛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혐기성 처리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테마는 우리의 고도 처리인데 고도 처리가 어쨌든 이게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가 계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마계에서의 마계 면접 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슬러지 처리에 대한 문제도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슬러지 처리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교재에 없던 문제가 휘발성 유기화물질 처리 방법과 COD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COD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 보는 문제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환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휘발성 유기화물질 처리 방법 우리가 생산 문제하고 COD 계산하면 생산 문제 이 두 문제만 빼고는요 나머지 다 교재에 나와있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마 수처리 계획에 대한 문제는 무난한 문제였고요 이 표준 활성 설레제법에 대한 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고도 처리 부분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한 15문제 보통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었습니다 방지 기술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수준은 공정시험 기준이죠 이거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 저도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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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보고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테마가 어쨌든 이번에도 다섯 개로 한번 잡아봤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시면 총칙이죠 총칙에서 우리가 총칙 QA, QC 일반 시험 기준 나왔는데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우리 이 용어정이 용어정이라고 제가 이제 말은 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즉시라는 얼마고 우리 감압도는 진공 얼마고 약, 그 다음에 방울수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밀용기, 밀봉용기, 차강용기 이런 거 그쵸? 거기서 제가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온 거야?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유의사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시료 채취시 유의사항이야 그쵸?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 물은 몇 리터 뜨고 몇 번 헹구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고인물은 얼마큼 퍼내고 그쵸? 그거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유의사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용어정기도 보통 한 문제 나왔고요 또 나와야 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우리의 실효 보존 방법 그쵸? 보존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보존 기간 그쵸? 이런 것들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거 외우기 상당히 여러분들이 싫어 어려워하시고 좀 어렵게 하시고 싫어하셨는데 그쵸? 그거 안 외우신 분들은 조금 득을 보신 거고 그거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또 우리가 득을 못 보셨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시험 기준 우리가 총칙 첫 번째에서 우리가 지금은 3문제가 나왔지만 보통 4, 5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일반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항목이 됩니다 우리가 테마2 그래갖고 일반 항목인데 일반 항목은 처음에 어떤 거였어요? 냄새 있고 그쵸? 노멀센트 추출물질 뭐 pH, DO, BO, COD 뭐 이렇게 쭉 나왔던 거 있잖아요 색도 탁도 뭐 이런 거 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나온 걸 보면요 뭐가 나왔냐면 BOD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총인 그 다음에 암몬약순질소 제가 이 뭐 보자 그랬냐면 아빠 앞에 우리의 BOD하고 총인하고 암몬약순질소 여기까지는 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측정 원리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세 문제 정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유의사항하고 용호정리 이거는 세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OD에 대한 문제하고 총인하고 암몬약순질소 이 문제도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쵸? 제가 꼭 보자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지 말자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 우리 중금석류 그래갖고 나머지 우리 중금석류 우리 원자형광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급벗김전압전류법 그 다음에 뭐 흑광차 분광법 그 다음에 이것 좀 원자형광법 그 다음에 뭐 떠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 물질하고 분석이 불가능한 물질 요거는 압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거 원자형광법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나머지 우리 중금석에 분석하는 방법은 보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줘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는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테마를 보시면 유기물질의 희발성 유기암물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이번에 안 됐습니다 나와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됐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편에서도 마찬가지 생물편에서도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마찬가지로 분원성 대장균하고 식물성 플랑크톤 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물편에서는 나오는 거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의사항과 용호정리 이 세 개 그 다음에 BOD총인 암모냐성 리소 해서 여섯 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돼요? 원자형광법에 대한 거 일곱 개 그 다음에 분원성 대장균군 식물성 플랑크톤 그쵸? 그래서 아홉 개 그래서 아홉 개를 제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우리가 교재 없는 내용이 우리가 GC에 대한 내용 우리 기체크로마토그래픽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검출기에 대한 내용과 정량법에 대한 내용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흑관광도 분석장치 이 분석장치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중화공식의 계산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나머지 계산문제가 없었는데 이 계산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NV는 N-V-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문항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문제 이상이 맞았어야 돼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10문제였어요 10문제 이상만 맞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파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정시험 기준을 다 포기하시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관악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함축해갖고 내가 제가 알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자 라고 제가 이거 보세요 라고 봤던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내용은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았을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하고 수준의 공정시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목은 우리 수준환경관계법규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우리가 먼저 우리 보세요 크게 테마는 어차피 두 개로 잡았습니다 나오는 게 환경정책기본법 제가 이 환경정책기본법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환경 쪽에 해당하는 공통법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거기 하천에서의 사람의 건강보호기 중 우리가 많이 였던 거죠 그쵸? 일사 육납비 뭐 수운 피바시우 쭉 다 외웠던 거 그쵸?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보면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쵸? 해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내용 그쵸?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이거 한 문제 이건 꼭 나오는 거였지만 이거 한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환경보존법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본점 보시면 총칙해갖고 여기 어떤 거? 용어의 정의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저모염원 이거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겁니다 비저모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총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수준은 총량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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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수역에 수준비 수행태계 보전 해서 측정망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방류수 수준비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놀이 행위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총평을 한다는 내용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처음 이제 공부를 입문하시는 분이 보신다고 그러시면 저게 뭔 말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항상 강의하는 중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수계영양견별 호소 수준비 수행태계 보전에 대한 내용인데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중에 중권역만 안 나오고 대권역하고 소권역에 대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배출형 기준 배출형 기준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배출형 기준 보지 마시되 어떤 거 보셔야 되는가 BOD하고 COD하고 SS에 대한 1일 폐지 배출량이 2,300m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거는 꼭 보라 그랬죠 근데 다른 배출형 기준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이게 나머지 배출형 기준 보지 마시라 그랬고요 그것만 보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호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초과부가급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왔고요 폐수 무방류 배출설의 세부 설치 기준 그렇죠? 그것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나왔던 얘기고요 과징금 뭐 다 잘 아시죠? 과징금 그 다음에 희석 처리에 인정되는 거 어떨 때 희석 처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여부 우리가 이제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어 벌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징역 얼마 뭐 우리 벌금이 얼마 이거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과징금이 얼마 나왔던 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어떤 거 위임 업무 보고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임 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한 문제 여러분 아마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서부터 한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없는 것 중에 우리 해발고도 경사도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거든요 해발고도는 몇 m였어요 400m였고요 경사도는 15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봤습니다 교재는 없는 내용이지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총 20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계산문제 나왔는데 계산문제는 잘못된 내용 같아요 계산문제가 없습니다 계산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해서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2회 때 수질환경기사 제가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75점 정도는 100문장 중에서 75점 정도는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시험에 했다는 거 보시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전체 이렇게 총평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득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19년 2회 전체 수질환경기사 총평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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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